오늘 제3의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이렇게 합창단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특히 한 곡 한 곡 정말 가슴을 모으고 마음을 감아서 가사 한 줄 한 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무대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합창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화사 가름빈가 합창단인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가름빈가 합창단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1988년 그러니까 3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마야라는 이름으로 창단이 됐는데요 1998년에 10주년 기념 공연을 하였고요 2001년에 현재 주지스님이신 서녀스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가름빈가 합창단으로 이름도 바뀌고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합창단들은 음성화에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음성폭교를 위해 찬불가의 환희로움과 평화로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시 불교연합합창제에 출연해서 함께 나눠주실 두 곡은 최백건 작사 작곡의 동종선근 그리고 김현준 작사 이현철 작곡의 청산에 살리라 합니다 자 가름빈가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지휘자 장은주님 또 반주에는 배지은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给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가서 수많은 그 시간이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가서 수많은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가서 수많은 그 시간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가서 수많은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가서 수많은 그 성룰의 동력으로 우리 기쁘는 그 성룰 subconscious into station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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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